검사 장태춘, 정직 징계 마치고 형사 5부로 업무 복귀를 명 받았습니다. 사고 치지 마. 일단 첫 번째 사건으로 증권사 과장 하나 잡겠다는 거야? 여기서 벗어나고 싶으면 쓸모있는 얘기가 뭘까? 잘 생각해. 아니면 고통은 계속 될 테니까. 우리가 투자한 모든 돈들이 전부 작은 돈을 됐어요. 내가 사업하려고요. 진짜 나하고 한번 일해볼 생각은 없어. 검사 장태춘, 정직 징계 마치고 형사 5부로 업무 복귀를 명 받았습니다. 사고 치지 마. 일단 첫 번째 사건으로 증권사 과장 하나 잡겠다는 거야? 다음. 여기서 벗어나고 싶으면 쓸모있는 얘기가 뭘까? 잘 생각해. 아니면 고통은 계속 될 테니까. 우리가 투자한 모든 돈들이 전부 작은 돈을 됐어요. 내가 사업하려고요. 진짜 나하고 한번 일해볼 생각은 없어. 검사 장태춘, 정직 징계 마치고 형사 5부로 업무 복귀를 명 받았습니다. 사고 치지 마요. 일단 첫 번째 사건으로 증권사 과장 하나 잡겠다는 거야? 다음. 여기서 벗어나고 싶으면 쓸모있는 얘기가 뭘까? 잘 생각해. 아니면 고통은 계속 될 테니까. 우리가 투자한 모든 돈들이 전부 작은 돈을 됐어요. 내가 사업하려고요. 진짜 나하고 한번 일해볼 생각은 없어. 검사 장태춘, 정직 징계 마치고 형사 5부로 업무 복귀를 명 받았습니다. 사고 치지 마요. 일단 첫 번째 사건으로 증권사 과장 하나 잡겠다는 거야? 나.